안녕하세요 브라덴드였습니다 네 우리 조건 씨네 솔로 인생이 드디어 25일날 발매간에 들었는데요 팬 여러분들이 정말 되게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타이틀이 I'm the one이라고 들었는데요 I'm the one! 그런 뜻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엄청나다고 저희는 소문으로 들어서 아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조건 씨 파이팅 할까요? 네 조건 파이팅!